안녕하세요. 아이언마스크에 이렇게 흥려하기에 대해서 너무 기쁘고요. 그리고 문컬을 하면서 연기와 그리고 여러 팬분들의 호흡을 맞추는 게 큰 공부하는 게 맞춘야 큰 도움되는 것들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주식걸 하면서 두번째 질문이 죄송합니다. 작품은 사실 제가 고른 자기보다 회사랑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고르는 건데 저는 사실 제가 고른 적은 한번도 없고요. 이렇게 스마일을 보시고 또 이렇게 같이 작품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건강스럽고 회사에 얘기를 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감사합니다.